창원시가 지난 5월 개통한 원의대로 고급 간선 급행 버스 체계, SBRT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시는 SBRT 개통 이후 교통 흐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왔으며, 모니터링 대상 항목은 SBRT 구간 버스 승용차 이동 속도, 교통량, 버스 이용객 수, 정시성 등입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성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